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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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철저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입니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사인 nx의 그래프와 어? 함수 y는 사인 n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파이븐의 1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f3 더하기 f4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죠. 그러면 f3과 f4를 구하겠으니까 난 첫 번째 f3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 뭘 대입해 줍니까? 3을 대입해 줍니다. 3을 딱 대입해 주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y는 3 대입해 주니까 사인 3x가 되는 거고 여기다 3 대입해 주니까 뭐 3 이해가 되겠네요. 2파이 2파이 분의 1 자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f3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난 여기서 이 사인 3x의 자 맥시멈 최대값 얼마입니까? 1 최소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주기가 뭡니까? 주기가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죠. 그럼 x 앞에 개수 뭐로 나눠줍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죠. 3으로 그죠? 3으로 나눠주는 거죠.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내가 1주기가 3분의 2파이다 이거죠. 1주기가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는 이걸 좀 축소시킬게요. 축소해 좀 놓으니까 난 얘를 3분의 2파이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뭘까? 3분의 2파이의 2배니까 3분의 4파이 2배니까 여기가 3분의 6파이 3분의 6파이면 2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주기니까 탁 탁 4개가 쪼개지겠죠. 그럼 이 가운데가 3분의 8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사인 그래프니까 최대값은 얼마? 플러스 1입니다. 최소값은 마스 1입니다. 그럼 1주기가 1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 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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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1주기가 그려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절반이 예고 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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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집니다. 절반이 예고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2파입니다.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될 것이고 추악 추악 그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역시 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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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갑니다. 됐죠? 그랬을 때 나는 y는 2파이 분의 1엑스입니다. 저것은 기울기가 2파이 분의 1입니다. 근데 y절표는 0입니다. 원점 지나갑니다. 그때 저것에 x가 얼마일 때 2파일 때 x가 2파일 때 어떤 점을 지나가? 1점을 2점을 지나갑니다. x에다 2파일 대입해봐 그럼 y가 1을 지나갑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럼 이 다음 이 다음 그래프도 여기도 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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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원점 지나가고 그 다음 2점 지나가니까 얘를 연결한 이 직선 추악 이 직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원점 오른쪽에 5개 그 다음에 원점 왼쪽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또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똑같은 원점 대칭성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리고 얘 1개 추가 그럼 5개 5 더하기 5 더하기 원점 1개니까 몇 개? 11개 11개의 교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저 F3의 값은 얼마다? 1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3을 집어넣어 최대값 추석값 구하고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때 얘는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입니다. 원점 지나갑니다. 그때 교점을 또 하나 찾습니다. 그러면 정수면 좋겠잖아. 그러면 나는 X에다가 2파이를 대입해 줍니다. 2파이를 대입해 주면 약분 되면 1이 되겠죠. 그럼 X가 2파이일 때 얼마입니까? Y값은 1입니다. 그럼 이 위를 지나가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럼 이 전까지 교점 오른쪽 5개 왼쪽 5개 원점 1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몇 가지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F3은 얼마다? 11이다. 라고 F3을 찾았고 이제는 F4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F4를 찾을 수가 있어.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젠 N이 얼마였을 때 4였을 때입니다.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Y는 무엇입니까? Y는 Sine 4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똑같은 그래프 2파이븐의 1X가 되는 겁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F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난 Y Sine 4X에 맥시멈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주기가 달라지겠죠? 주기는 Sine 주기는 원래 2파이입니다. 절대값 차로 나눠줍니다.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이 1주기 그러면 탁 여기가 4분의 파이 그래서 쭉쭉 Sine 그래프니까 여기가 1주기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 그럼 여기는 얼마 파이가 되겠죠? 절반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다시 2분의 3파이가 되겠군요.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절반 쭉쭉쭉쭉쭉 그래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겠군요. 절반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그다음도 쭉쭉쭉쭉쭉 가는 거 맞습니까? 쭉쭉쭉 갑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쭉쭉쭉쭉쭉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주기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역시 쭉쭉쭉쭉쭉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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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죠. 셉니다. 1개, 2개. 이 뒤에는 교점이 없지. 선생님은 이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른쪽 7개, 왼쪽 7개, 오른쪽 7개 더하기 더하기 원점 하나. 가운데 하나. 그래서 15개. 따라서 내가 구할 뭡니까? F4는 얼마? 15. 따라서 이것 두 개 더해주면 얼마? 26. 내가 구할 정답 2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주기 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직선과 교점의 개수 찾아내는 센서 필요합니다.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